부힐링 멘토이신 우리 엄 대장님도 이성친구가 있습니까? 있을 것 같아요. 이성친구? 저희는 뭐 저는 산에 가잖아요. 말 더듬으세요. 오기가 됐어. 더듬으세요. 동창회에 저는 뭐 초등학교 동창회에 잘 모이고 있거든요. 근데 글쎄 저는 뭐 자주 나가지는 않지만 어쨌든. 나가보면 진짜 너무 편하고 전혀 이성 간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. 진짜 옛날 그 당시 초등학교 때 그 추억이 쫙 되살아나면서 너무 더 정감이 가고.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길아 나 있잖아 우리 남편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? 그러면서 좀 보여주세요. 아까 그 고양이 자세로 이슈가 동창회에 나오고. 동창이야 동창. 산 한 번 타면서 내 신 좀 잡아줘. 우리 얘기나 좀 하자. 옛날 얘기도 함께 하면서 산 한 번 놀래? 수고하시는데? 뭐 안 되는데? 동창이 잘 오시는데요? 아니 우리 다 같이 가야죠. 감사합니다.